아 근데 진짜 좋다 소도시들 재밌다 이 욕을 못 견디고 올걸 이 기가 막힌 공광에서 내가 수영을 하다니 이 기가 막힌 공광을 하다니 축하한 너로 곱곱곱곱곱곱곱곱곱곱 이곳은 따뜻한 곳까지는 따뜻하거든? 근데 따뜻한 곳만 가면 엄청 차가워 오늘은 몰래가 으윽 이렇게 따뜻한 곳 귀엽더라 나 저 노란 거 있는 데까지 갔다 올까? 수영 열심히 해 귀가 들어가는 거 웃고 있네 너무 멋있다 근데 이곳은 어디가 왔지? 어디가 왔지 어디가 왔지? 어디가 왔지? 어디가 왔지? 뒷교를 마시고 여기가 왔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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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소주 오볼까? 야 이거 소주 오볼까? 재밌다 이 유혹을 못 견디고 올까? 고소하다 아니 근데 이거 샌드위치 진짜 맛있는데? 응 꿀 맛있어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소하지? 치즈랑 그 잠봉이 좀 더 짭짤한 맛인데 옛날에 은진이랑 베르사엘 갈 때 이거 사가지고 왜? 여기 베르사엘 여기 맛있다고 삼자 먹여주는 것도 찍었네 얘네들 이제 배불러서 오늘 하루 못먹었다 삼자들? 응 찍고 먹어도 저기 있는 거 안 먹네 누가 가져가냐? 어떤 용자 가져가냐? 왜? 가져간 걸 이제 먹고 있는 거야 그니까 머리에 좀 빨간 게 있는데 걔가 좀 힘이 센가 봐 응 응 쟤 쟤 쟤 쟤 쟤도 안 쏙쎄 내가 지금 계속 주라고 내가 집을 면돌잖아 봐봐 봐봐 어후 애기 봐봐 뭐 배고프 아기 봐봐 뭐 비생교 있다고 아 여자인가봐 아 아 아 아 뭐 물을 좋아하는 거 같아 배가 불렀어, 이것들. 저기 떨어진 것도 있는데 배가 불렀어, 이것들. 맞다. 저기 떨어진 것도 뭐고? 그거 있잖아. 그래. 이제 그만 줘, 너 먹어. 3세대 보니까 나는 샌드위치 맛이 떨어져 버렸다. 3세대 보니까 샌드위치 맛이 떨어져 버렸다. 이 녀석은 시인 것 같은데 말이야? 그 경우에는 회사에 구 hanger. 이 순간과 함께 가야 Austral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은 이 녀석이 4초 동안 모두 쭉쭉쭉쭉쭉쭉쭉쭉 Estamos мечul한데, 우리가 그래야ANNA가 연결에 앉아야 할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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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된 휴양도시는 아주 우리 휴양도시만 이렇게 다니는 거야? 형님 여기도 물고기 살 텐데 낚시하는 건데 포트가 엄청 많아 아까 물고기가 엄청 좀 있는 물고기야 몰라 포트 물고기 좋아 어 근데 여기 포트가 엄청 많아 여름에는 아니 여기 다 물놀이하나봐 복종이 옆으로 떨어지면 없길라고 아 근데 여기서 물놀이 진짜 많이 하겠다 조치 라이트 다운 벗어야 겠다